산소포화도 측정기는 60대 이상 고령자나 중증 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꼭 필요한 기기인데요. 최근 집중관리 대상이 급증하면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수거해 재사용하기 위한 산포도씨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포도씨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지퍼백에 담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수거된 기기는 전문업체의 소독과 성능검사를 거쳐 재포장 후 코로나19 집중관리군 등 필요한 곳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산포도씨 찾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